안녕하세요 바다TV의 운영자 꼬부기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1분, 그 1분이 모여서 1시간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엄마들의 꿀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템 이름은 림플러그의 알파벳 주벌이구요 자, 한번 전원을 켜볼까요? 자, 전원을 키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A, B, C, 동물 그림, 음악이 있습니다 자, A, B, C를 누르고 해당되는 알파벳이 되면 알파벳을 불러주구요 자, 이 동물 그림을 누르고 알파벳을 가면 해당되는 동물의 영어 이름이 나오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악을 하면 해당 동물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옆면을 보시면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고 벌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좌우로 소근형 발달 운동을 시켜줍니다 반대편을 또 보시면 불빛이 색깔에 따라 변하구요 자, 여기 토끼의 거북이가 있는데요 개구리를 누르면 토끼가 나오고 토끼를 누르면 개구리가 나옵니다 조작 버튼은 위와 같이 볼륨 없음, 볼륨 1단계, 볼륨 2단계로 되어 있구요 특이하게 웃음표로 하면 뭐든지 웃는 소리로 되구요 어린이가 회전을 좋아하고 앉아서 놀 때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분 그 1분이 모여 1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유학 꿀템 리플러브의 알파벳 주얼이었습니다